안녕하세요 저는 시윤이 저는 시윤이예요 나는 시윤 오늘은 천사람처럼 이렇게 천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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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볼거에요 시윤은 뭐 만들거에요? 수영장 시윤이는 뭐 만들거에요? 초밥 한개 저는 눈사람을 만들거에요 지금부터 만들어볼게요 아마도 하얀색 하얀색 나 초밥 만들어왔는데 3개 필요해요 만들어볼게요 똥글똥글만 만들어볼게요 눈물자랑은 동굴 3단으로 헤어 시윤이가 지금 천사람처럼 넣은 양리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쁘게 엄마 수영장 완성이야 저는 이거 수필이에요 엄마 또 줘 하얀색 아 또 아 싫어 뭐 줘 하얀색은 눈사람 눈총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눈사랑 모자를 만들어볼게요 아 나도 아 나도 하나 하나 나도 방송 잘 진행해 나도 산타 모자라고 아니 시효야 이거 먹을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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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만들거에요 산타 모자를 만들거에요 나는 천사론들은 제거에요 참고로 말해서는 오리는 제가 아까전에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알 품는데고 여기 엄마 오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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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응 뭐 있어 여러분 시효 너무 귀엽죠 나랑 어떻게 모양이 돼 사이밍 네 천사론들은 나라보는 곳에서 사왔어요 org 각잠 수영장 완성 머리통 완전 고라색도 이제 단추 만들어줄게요 꼭 모자도 필요하시면 단추를 스피밤을 만들었어요. 시원인지 다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싫어. 더 만들 거예요. 감자. 일단은 시원이 하나만. 이제 시원이가 스피링 초밥을 만들었어요. 시원 이걸 이렇게 섞어주어야지. 섞어주세요, 시원. 스피링 초밥, 시원이가 이 BTS에 토니를 만들었네요. 토니, BTS, 토니. 제가 BTS를 좋아해요. 저도 문자라만 만들고 토니 한 번 더 물어볼게. 시원은 갈래요? 아빠, 내가 꺼라고 할 거예요. 시원이가 토니를 만들고 있어요? 토니가 예뻐.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엄마야. 엄마 지금 화장실에 있어. 엄마 지금 화장실에 있어. 시원은 자꾸 엄마만 다녀요. 일빈의 사고를 접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새끼들 줄게요. 수영장은 새끼들 줄게요. 청일이, 나 못 만들었네. 희향을 만들어야지. 시우 뭐해요? 레인펜 닫아야죠. 쪼그라믄 안 돼. 레인펜. 다 썼어. 쪼그라믄 왜 안 만들어? 시우 떡 만들어? 시우 뭐 만들어? 시우 뭐 만들어요? 떡? 응. 쪼그라믄. 어떻게 떡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 저 청정받았어요. 시우한테. 그게 예뻐? 시우가 예뻐? 근데 여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시완이 너무 이상한데요? 이거 괴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양이. 하얀색 더 필요해요. 이거 해 시우. 하나 더 주세요. 근데 두 개 할까? 반 나누면 두 개 되잖아. 장지 안 날게 해. 나 이제 초밥 만들건데. 이제 초밥. 이번에는 소세지 초밥 만들거야. 이제 초밥 만들거야. 비키오. 이거 축구 만들. 쉬워. 축구 선수 할거라며. 이걸로 축구 하면 돼. 아니 이거 돌리지마. 떡이야. 이거 동네도 꿀하게 만들어야돼 이거. 나와봐 시우. 시우 축구공 만들어봐. 시우 춤춰봐. 아빠 보고. 아빠 수영장은 될거야. 우리 다섯 개 잘했지? 우리 다섯 개 잘했지? 응. 죽으면 안 되잖아. 이거 당근이잖아요. 흐흐흐. 다. 콕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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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두. 두. полез. 저는 지금 불닭. 불닭초밥이 꺽지를 만들고 있어요 불닭초밥이 되어라. 오오! 다 완성! 이ES이 다. 라면. 알 주잖아요. 난 신어로는 솔로나물 만듭니다. 맛있네! 만두! 만두. 만두가 왜 이랬을까? 만들어서 엄마 줘. 엄마 잘 먹어. 만두. 만두가 왜 이랬을까? 지금 자기 집중 잘하지 않나? 다시 해봐쇼. 아빠 축구공 만들어주세요. 아빠 축구공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응 앉아봐. 여기 앉아. 시호자. 아빠 만들어주세요. 응. 축구공 완성! 이제 맛있는 걸 만들어볼게요. 형아. 형아. 너는 나 한 개만 더 만들. 너는 한 개만 더 만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너 이제 좀 구우니까 천연으로 더 사지. 아빠 더 사줄게. 애들 것도 사주세요. 아무양색. 전 맛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내문밭고. 내문밭 초밥 껍질을 만들고 있어요. 눈사람 완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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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 끌까 이제. 아니요. 아직 끄지 마요. 귀여운 캐릭터가 나네요. 내가 끌게. 이거 완성 사진. 자. 시현이 거도 줘 봐. 네. 줘 봐 봐. 올려봐. 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만들고요. 이제 두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나 만들고 있는데. 나 만들게요. 레몬맛. 레몬맛. 이게 뭡니까? 레몬맛 초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에. 애들이. 너무 천사전통에 간편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무양아. 또. 되지. 뭐 또 하게요. 이거 다 안 할 건데. 슬라임처럼. 제가 슬라임처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슬라임처럼 만들어 볼게요. 아 슬라임. 이거 줘. 아 누나 이거 줘. 제가 만든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시현이가 만들 것도 두 개. 시현이가 만든 건. 축구. 축구. 아 잠깐만. 축구공이 컨셉이 안 되잖아. 축구공이 컨셉이 없어요. 축구공이 내가 먼저. 축구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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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검수 만들지 마. 아빠가 제대로 만들어 준 거야. 눈에 맞춰요. 근데 이용해서 지켜 disposition. 더odi 시선을 받으시ả, decreasing, 즉 왔. 혹시 만약에 가這是줄番 Què?